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라진 K-바이오의 위상, 바이오 USA가 끝나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죠. 글로벌 신역 개발 기업들이 셀티륜에 미팅 요청이 쏟아졌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셀티륜과 손을 잡고 파트너를 한다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이 부분이 이미 검증이 되었죠. 검증이 된 공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티륜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요청이 많이 쏟아진 상황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바이오 USA가 이제 막을 내렸죠. 바이오 USA에서 K-바이오 달라진 위상, 글로벌 러브콜이 아주 쇄도를 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거의 마무리 단계, 아주 깊은 단계까지 회의가 진행이 됐다. 이런 소식도 또 나왔죠. 그런 소식으로 10% 이상 아주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한번 보시면 지금 롯데바이오가 이번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삼성바이오 등 대기업도 사업 발표를 하고 파트너십 맺고자 발빠른 행보, 중소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도 홍보에 열을 올렸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이 마무리되고 몇 년 만에 이제 대면으로 진행된 이 바이오 USA이다 보니까 아주 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죠. 이번 행사는 코로나를 계기로 바이오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으로 지금 증명한 자리로 기록될 차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의 국내 기업들은 규모와 상관없이 해외 기업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죠. 지금 대한민국의 바이오 기술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 연구개발을 하는 부분이 점점 완성이 되어가고 있죠. 완성이 좀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니까 점점 이제 대한민국의 바이오 기술에 관심을 이제 가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이오 USA는 미국 샌디어에고 컨벤션 센터에서 13일에서 16일 동안에 열렸는데 전세계 60개국에서 8천여 기업이 전시에 참여를 했고 13,092명이 전시장을 방문하면서 규모 면에서도 역대 기록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대면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움츠렸던 기업들이 전부 다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 이전보다 크게 많이 늘어났고 행사장 내 마련된 한국관 내 파트너링 건수는 300건 가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100건이나 증가를 했죠. 아주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행사 기간 동안에 발빠른 행보를 보였고 롯데바이오가 주목을 많이 받았죠. 롯데바이오가 향후 최대 1조 투자해서 국내 메가플랜트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에 롯데하고 같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논의가 많이 들어왔겠죠. 당장 돈을 투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서 회사는 BMS에 미국식 시러큐스 공장을 인수하면서 CDMO 사업에 진출했고 시러큐스 공장은 1,000억이 투입돼서 CDMO 시설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내 1위 CDMO 기업 삼성 바이로직스는 현지에서 CDMO 사업을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화를 했고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전시장은 물론이고 공항에서 전시장에 이르는 하버드라이브에 130여 개 회사 배너를 설치하고 홍보해 아주 여러 의였다. 이런 소식인데 셀티룸 같은 경우는 이번 행사에 연구 및 제품 개발 실무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회사는 실력 개발 기업들의 미팅 요청이 쏟아졌고 개별 미팅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활동을 진행했다. 어떠한 부분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미팅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합작 연구 개발 이런 소식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뉴스로 흘러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멀동 제약도 이렇게 들어갔고 바이오 유어스에는 업계 전문가 핵심 제약 회사들 및 리더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업인 만큼 국내 중소바이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도 현지에서 파트너링 미팅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기회 창출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나왔다. 지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하고 손잡고 진행을 하게 되면 크게 성공한다는 공식을 계속 만들어 주고 있죠. 가장 크게 성공을 한 기업이 휴마시스죠. 휴마시스가 글로벌 시장에 진단 키트를 어떻게 이렇게 공급하고 하기에는 역량 부족이었습니다. 역량 부족이죠. 시총 이에가 초반기에 시총 500억짜리였죠. 500억, 600억 하던 시총의 그런 회사였는데 셀트리온이 손을 내밀었죠. 그로 같이 협력하자. 해가지고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래서 기업이 정말 크게 성장했습니다. 가장 정말 셀트리온하고 손을 잡아서 가장 크게 성장한 기업이 다라고도 보시겠죠. 셀트리온과 손을 잡으면 기업의 위상이 이렇게 크게 달라진다. 라는 거죠. 한 500억짜리 시총을 가진 이 회사가 기술만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큰 매출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겠죠. 셀트리온에 이런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장이 일어났다.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IQ도 같이 진행하고 있죠. IQ도 치매패치 관련해서 같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IQ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셀트리온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셀트리온이 같이 진행하자라고 하면 정말로 상수도 환영할 그런 일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금 셀트리온과 손을 잡았을 때 아주 크게 기업이 성장한다라는 부분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리고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해외에서 더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셀트리온이다 보니까 그런 논의가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 저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한다. 이런 소식이 세부적으로 미팅을 하고 전개를 좀 하다 보면 또 이런 소식들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셀트리온은 성장을 지속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R&D 투자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죠. 미래 성장에 대해서 상당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경기의 이런 부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그런 또 섹터가 아니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지금 증시 분위기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기업으로 아마도 글로벌 큰 손들 그리고 국내 큰 손들도 그렇게 바라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셔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셀트리온은 중장기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회사죠. 정말로 괜찮은 회사다. 지속적으로 성장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거기다가 2023년도에는 뉴플라이마, 미국시안신출 이런 엄청난 일이 또 기다리고 있죠. 매출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아주 지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미 주가는 정말 많이 내려와서 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다. 그렇게 보시겠죠. 버티면 열릴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놓고 있다 그러면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죠. 계속 성장을 해야지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